달교로 부탁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이 아기몬노는 꽃나래 다육에서 2000원씩 판매하는 아기몬노들인데 이 트임이 있는 이 화분에다가 저도 한번 심어 보려구요. 사실 진짜 자신은 없거든요. 제가 이거는 진짜 잘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아 진짜 꼴이 좀 우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꼴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배수침으로 우리 숯불을 좀 넣구요. 좀 더 넣을까? 좀 더 넣어볼까? 이렇게 좀 넣고 그 다음에 배수침에 배수침에 배수침을 넣어서 조금 넣어서 아 진짜 제가 이거를 엄청 못하거든요. 진짜 엄청 못해요. 제가 못하는데 괜찮은데 한번 아 여기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튼튼히가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신은 없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터는데 너무 막 빡빡 털지 않고 빡빡 털지 않고 그냥 할게요. 너무 빡빡 털면 얘를 다시 고정시키는 게 힘이 드니까 일단 요렇게 아 얘를 중간중간에 핀을 꽂아서 하던데 저는 핀이 없네 이렇게 이렇게 콕 꽂고 콕 꽂고 그렇게 하더만 핀이 없어요 핀이 없어서 아 진짜 엉망진창이 나올까봐 진짜 걱정된다 유자핀 있죠? 그 유자핀을 여기다가 계속 꽂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안 털고 그냥 올려요 근데 이게 그냥 올리는 것도 흙이 코코피티나 이런 애들이 이게 맞지? 아 답댁 안될 것 같아 그러게요 안될 것 같으네 약간 조금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아트하는 것처럼 잠깐 그냥 보고 다시 뭐 이렇게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가 해를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하긴 하면서도 자신이 없다 하니까 좀 웃기죠? 뭔노를 왜 저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뭔노를 왜 저렇게 심어? 이렇게 아주 살짝만 흙을 끄셔서 그대로 갑니다 다시 이렇게 니가 아픈 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아 웃긴다 그냥 이 아트를 몬노를 가지고 하고 있어 이거를 몬노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와우 헤헤헤헤 아유 초딩이야 초딩이야 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진짜 중간에 흙을 꽂아가면서 하셨던 거 같아요 여기 영상을 보니까 근데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몬노를 어떻게 심어? 위에는 다르게 해야 되나? 엄청 많이 심을 거라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안 되네 이거 이렇게 많이는 안 되겠네 이렇게 바닥이 엉망이 됐죠? 이렇게 어떻게 해? 헉 푸르도 너무 긴데? 이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 여기다 일단은 여기다 한 알 더 얘는 이제 이렇게 심어야 될 거 같아 제가 나중에 아 이렇게 됐어요? 라고 보여드렸을 때 이상해졌네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아 어머 들어가 쏙쏙하니까 쏙쏙쏙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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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굳이 몬노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적당히 털고 들어가 어머 여기 빵 떨렸어 어떡해 이게 뭐야 빵 뚫렸잖아 너가 좀 더 와야 돼 그러면 야 이거 못할 짓인데 이거?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저희도 잠깐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몇 개나 들어가나 뿌리가 너무 잘 났는데 큰일 났다 이 애기 지금 물매기하고 키울 타임에 내가 지금 이 화분에다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해보고 싶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미안 아가들 이렇게 그리고까지 하고 있죠 미안 과연 잘 심을 수 있을까? 몇 개나 들어갈까? 몇 개나 들어갈까? 엉망진창이 됐죠? 얘는 좀 털었어요 여기를 좀 털었어요 예전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저희도 좀 여기도 그런 거 좀 그래서 자 일단 몬노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오래오래 놔두면 안되겠죠? 우선은 한번 해보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 나부떼 그 몬논 어떻게 됐어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가끔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개를 넣으면 이제 맞을 것 같죠? 2개 아기 몬논 지금 자 이따가 하나를 심고 와 진짜 요렇게 아유 완전 엉망진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식기를 합니다 원노는 제가 여러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키워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자 그리를 넣으 그리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네 네 어 몬로가 약간 나말나말 하니까 그나마 요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사로 빈 공간 마사 살짝 채우는데 들어가는 데만 채웁니다 자 어디 볼까요 어머 어떡해 밑에 애기가 있었어 야 근데 진짜 별로다 별론게 막 어디 흙이 막 주불주불 떨어지고 이게 역시 현실과 이상은 좀 동떨어진 법인가봐요 이게 저기에 또 어떻게 넣어 이렇게 세알넣어 이렇게 넣어야 되나 이야 저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살짝 눕혀서 어머 어떡해 건드리면 자꾸 빠지니까 이렇게 아우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손도 안대고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거 어 어떡해 주불주불 막 나와 주불주불 아 주불주불 막 떨어져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입구가 퇴인 요 퇴임화분에다가 결구분이라고 부르더라구요 요 화분에다가 저도 몬노를 나름 넣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요거를 그냥 끝까지 오래오래 갈거냐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 않구요 요거 그냥 잠깐 이렇게 즐겼다가 나중돼서 다시 또 뽑아줄거에요 그래서 요기에 제가 아직 이 실력이 없어갖고 이게 공간이 그 중간중간에 많이 조금 이렇게 튀어요 튀어가지고 요번에 몇개 들어갔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개 열두개나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합식이 됐어요 와우 지금 요렇게 합식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어느정도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뽑을건데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릴께요 요 녀석들 몬노를 요렇게 조금 요렇게 요렇게 합식 아닌 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열 두개나 요 밑에 있는 애들 햇빛 못불까봐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요 좀 걱정이 되가지고 몬노들 제가 요렇게 식재를 해놨구요 나중에 여러분들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고 어느순간되면 제가 요거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분갈이를 해줄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에서 아이고 요렇게도 심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몬노를 합식했습니다 제가 예쁘게 키워서 종종 예쁘게 크겠어 그러시려나 종종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번씨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번님 감사합니다.